구조용 하넥스 세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뭐 Bo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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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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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이랑 생크림을 넣어줍니다. 생크림을 볶아 прост거에요. 생크림을 이용해서 양파 별거와 잘 섞어주세요. 생크림을 백화시장에 넣어주세요. 딱히 넣어줍니다. 계란 물 계란 간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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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카우스텔이 꼬인 곳이 없어야됩니다 엉키가 다 꼬이면 풀어주셔야 됩니다 보셨으면 상호간에 체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상호간에 체크 한 번 해주세요 서로 상대방꺼 한 번 체크 한 번 해주시고요 꼬인 곳 없는지 매듭은 드레이싱 잘 됐는지 이렇게 한 번 봐주시고요 사람들이 용어하는 전국MAK 똑같은 두 가지 셀렐들 콜라 이걸로 지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